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이유 없이 어지럽거나 귀가 먹먹해지는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귀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으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귀는 뇌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과 연결되어 있고, 신체기관 중 혈관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귀 건강에 대해서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웅수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귀병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 9월에 발표한 심사결정 자료에 따르면 귀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인원은 2010년 558만 명에 비해서 2014년 571만 명으로 5년 만에 약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총 진료비도 2010년 4,085억 원에서 2014년 4,681억 원으로서 4년 사이에 약 596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환자 수가 가장 많은 귀질환은 환호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으로서 571만 명 중에 165만 명이었습니다. 중이염 다음으로 많이 발생한 귀질환은 외이염, 전전기능장애 등이 있으며 특히 전전기능장애는 5년 전에 비해서 진료 인원이 약 30% 증가했습니다. 연령별로 많이 발생한 질환을 분류해보면 10세 미만에서는 중이염, 또 10대에서 60대 사이에는 외이염, 70대 이상에서는 전전기능장애 환자가 많았습니다. 네, 이 귀에 오는 병을 통칭해서 귀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귀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귀는 해부학적으로 세 부분을 나누는데요. 귓바퀴에서 고막 전까지를 외이, 고막에서 달패이방까지를 중이,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해주는 달패이방과 청신경, 그리고 표현 감각을 돋는 반고리관이 있는 네이로 구분합니다. 귀병에는 중이염, 외이염, 메네르병, 이석증, 이명, 난청 등이 있습니다. 중이염이란 고막 안쪽에 중이에 발생하는 염증이고요. 외이염은 고막 밖인 외이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전전기능장애에는 전전기관에 이상이 생기면서 발생하는 질환으로서 어지러움증이 주요 증상입니다. 메네르병이라든가 이석증 등이 해당됩니다. 중이염이 가장 많이 알려진 병인 것 같은데, 중이염은 어떤 병인가요? 중이염은 임상 증상에 따라서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이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의 경우는 3주 이내에 급성 염증을 동반한 중이염으로 귀에 통증,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삼출성 중이염은 급성 염증의 증상이 없이 중이 내부 공간인 중이강에, 점막 등에서 분비된 액체인 삼출액이 고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개 급성 중이염을 앓고 난 뒤 급성 염증은 사라지고 삼출액만 중이강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출액은 소리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소화는 일시적인 난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만성 중이염이라고 합니다. 중이염은 생후 6개월이 지나면 발생 빈도가 높아지기 시작해서 이세경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급성 중이염이 어린이에게 많은 이유는 성인에 비해서 이관이 거의 수평으로 되어 있고 이관의 길이가 짧고 지름이 넓어서 코나 상기도로부터 쉽게 감염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급성 중이염에는 귀에 통증이 동반되는데요. 이럴 때 아스타밀편이나 부르펜 성분의 진통제가 필요합니다. 고막이 뚫어져 고름이 나올 때는 귀에 넣는 물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급성 중이염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생제 치료입니다. 대개 2, 3일 정도 지켜본 후에 저절로 좋아지지 않을 경우 사용을 시작하는데요. 최소 5에서 10일 정도 써야 되고 증상이 좋아졌다고 중간에 중단하지 말고 약은 다 먹어야 됩니다. 다른 치료로서는 고막 천자와 고막 절개 및 환기관 삽입이 있습니다. 고막 천자는 주사기를 이용해서 중이여에 있는 삼출액을 직접 뽑아내는 방법이고요. 고막 절개는 고막에 구멍을 만들고 또 환기관을 꽂아서 삼출액이 자연 배출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네,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6년 5만 3천여 명이었던 메니에르병 환자가 2012년에는 11만 천여 명으로 6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메니에르병 정말 많은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어떤 병인가요? 그 메니에르병은 뇌림프액 수종에 의해서 어지럼증, 난청, 이명, 이충만감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네, 이 안에는 관의 모양을 가진 내림프관이 있고 청각 및 평형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메니에르병은 이 내림프관 안에 있는 내림프액의 순환과 흡수장애로 내림프액 압이 증가해서 내림프액 수종이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나고 귀에 물이 찬 것처럼 멍멍한 느낌이 들고 잘 안 들리다가 심하게 주위가 도는 어지럼증이 발생합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이석증 내에서는 1분 이내로 짧게 지속되지만 메니에르병은 30분에서 3시간 이상 지속되고 주위가 빙글빙글 도는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어지럼증, 난청, 이명이 서서히 회복되는데요. 메니에르병 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는 저염식을 해야 합니다. 술, 담배, 커피, 스트레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수면으로 필요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약물요법으로서는 뇌의 부종을 완화시키기 위한 인효제를 사용합니다. 또 어지럼이라든가 오심, 구토 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진정제라든가 항이스타민제, 또 구토 억제제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이 없으면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는데요. 수술적 방법에는 고마간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뇌림프관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저도 그렇지만 최근에 몇몇 연예인들이 이석증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석증이 어떤 병인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석증은 어지럼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인데요. 내에 있는 이석기관에는 돌과 같은 성분의 이석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이석이 반고리관 근처에 있어서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는데요. 이석이 원래 위치에서 나와서 반고리관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비정상적인 뇌림프 흐름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석들이 자세를 느끼는 신경을 과도하게 자극해서 어지럼증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지럼증이 발생하고 기간은 대개 1분 이내이고 어지럽고 메스코온 증상 외에는 다른 증상은 안 나타납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게 되면 바로 호전되는데요. 아침에 잠자리에 일어나거나 침대에 돌아누울 때 잘 발생합니다. 또한 하늘이나 천장을 보려고 고개를 돌릴 때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개 아침에 심하고 오후가 되면 약해집니다. 어지럼증이 있으면 균형을 못 잡고 일어서지 못하거나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속이 미식거리고 구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40세 이후 나이가 계속 늘어나며 여자가 남자보다 1.6배 정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유발인자에는 두부 외상이라든가 장기간 침대 생활, 노령화, 청신경종양, 감염, 전정신경염, 중이염, 이독성을 유발하는 약물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개월 이내에 자연 회복되기도 하는데요. 증상이 심할 때는 전정기간을 안정시키는 신경안정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이석 치환술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석 치환술은 환자의 자세에 변화를 주어서 반고리관에 있는 이석을 자극이 덜한 위치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네, 사실 귀 건강에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귀 건강을 좀 간과했을 때 어떤 위험성이 생길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또 이 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귀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이 귀 건강을 지키는 추상의 방법입니다. 습관적으로 귀지를 파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오히려 귀 속 피부에 상처를 내서 세균 증식과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귀 안에 물을 닦으려고 사용하는 면봉이 위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은 소음성 난청에 주의해야 되는데요.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고 강도가 셀수록 소음성 난청이 빨리 오게 됩니다. 옆사람이 많이 들을 정도의 음량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이어폰이라든가 헤드폰 모두 청력에는 나쁘지만 귓구공을 막는 이어폰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보다는 스피커로 듣는 것을 권장합니다. 4, 50분간 음악을 듣게 되면 10분 정도 쉬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통화도 한 번에 30분 넘지 않은 것이 좋습니다. PC방이라든가 노래방에서의 소음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사용은 하지 않은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시끄러운 곳에서는 소리를 줄일 수 있는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